절대로 자수 못해. 내가 들어가면 그녀들이 너한테 달려들 거야. 아버님부터 모셔와. 감금됐다고 신고하고 경찰하고 가볼게요. 임시원. 절대 딸들이랑 만나서는 안 돼. 저한테 솔직하게 말 좀 해달라고요. 내 돈을 모았다고. 내 월급. 나는 시훈이 돈 손끝도 안 냈어. 의식은 돌아왔어요. 당분간 중환자를 실해서 경관을 지켜봐야 한다. 우리 은하 저렇게 만든 인간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다. 노기사한테 부탁하자. 뭐든지 주면 되잖아.